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전체가 불황이니까 세금 수입 세수가 올해 한 해만 하더라도 53조 원이 펑크가 났거든요. 어마어마한 액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여러분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좀 지나치게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해가지고 1조 2조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만 1조 2조 벌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물건 팔아가 한 10% 마진 제세위 여러분들 비용 다 합체가 10% 남기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영업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자 갚기 바쁜 기업들이 4개 기업 가운데 하나 정도라는 그런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올해 예산이 657조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부 썸썸위를 늘려놓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 감이 없어요. 예산 증가율이 그냥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처럼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이 656조입니다. 656조. 세금 수입 펑크가 53조가 발생했는데 그럼 그거는 뭐 이제 국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뭐 편법을 써가지고 그동안 모아놨던 뭐 외환 관련된 그런 비용을 끌어다 쓰거나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주머니 저주머니에 돌리는 거니까 수입이 612조인데 총지출이 656조인 겁니다. 지난해는 수입이 625조인데 올해는 그다음에 지출이 638조인 거죠. 그 성장률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떨어질 건데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657조 아마 독일 예산보다 제가 볼 때는 많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봐야겠지만 이 증가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장률이 거의 2%가 안 되는 나라에서 예산 증가율이 어마어마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문재인 정부 하에서 모든 걸 다 깨부신 것 같아요. 2018년도에 전년 대비 7.1% 예산 증가 2019년도 9.5% 20년도 9.1% 잘 쓰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한 빚을 400조 이상 늘려놓고 나간 거죠. 2020년도 9.1% 2021년도 8.9% 이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아마 이제 경직석 예산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내 기대가 사는 사람 숫자를 늘려놨기 때문에 선거에 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망가지는 겁니다. 2022년도 8.9% 이러면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장률이 2%가 안 되는 나라에서 성장률이 2% 안 된다는 것은 수입 증가율이 2%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아주 그냥 산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런 나라에서 정부 예산 진출이 여러분들 문정권 하에서 거의 한 10%대에 육박을 한 겁니다. 이거 다 국제를 발행했으니까 한 해 한 100조 정도 빚을 진 겁니다. 닦아 쓰고 한 400조 여러분들 닦아 쓰고 빚 늘려놓고 나가버린 거죠. 올해는 여러분들 성장률이 거의 1% 되지 않습니까. 긴축한다 한다 하지만 윤 정부에서 5.1% 정도 여러분들 예산을 늘린 거죠. 이 여러분들 시계열 자료를 보게 되시면 2018년부터 이 하단에 있는 것이 국세 수입이고 지방세 수입은 더하면 조금 늘어나겠지만 커지는 않을 겁니다. 정부 지출이 2018년도에 428조인데 올해 658조까지 654조까지 늘어난 겁니다. 이 격차는 어떻게 메웁니까 이 격차를 딱 어떻게 메웠습니까 국채 발행가 여러분들 메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정권이 아마 400조 이상 정도 부채를 늘려놓고 나갔을 겁니다. 이 악의 일본이 꼭 같은 문제를 그동안 알아왔지 않습니까 지출과 수입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참 야물해야 되는데 참 오늘 코스모니스님께서 사람은 칼처럼 똑똑해야 상대 이용당하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만고불변에 질린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대가하는 겁니다. 야무지지 못한 거죠. 이 빚가주 나중에 또 바쁜 걸음 칠 때가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성장률이 한 2%대대에 미치지 못하는 나라에서 예산 증가율이 9.5% 5.1%까지 386조 예산은 638조 2016년이 386조인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동아일보를 읽다 보니까 사회부장 되시는 분이 현장 스케치를 이렇게 전했더라고요. 그 현장 스케치 여러분들 핵심은 뭔가 하니까 세금 수입의 펑크가 53조 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방교부금을 줄이면서 썸썸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분야가 없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특히 그 가운데서도 아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이 삭제가 돼가지고 문제가 많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훨씬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역대급 세수 펑크가 결식 어르신에게까지 미치는 영향. 역대급 세수 펑크로 정부가 긴축 모드를 돌입하면서 현장에서 예상치 못했던 예산 삭감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당연한 거이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여러분 땅을 판다 여러분들 10원이 나옵니까. 옛날 어른들이 하도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셔가지고 오랫동안 남아있는 거죠. 땅을 하루 종일 파봐야 100원이 나오냐 이야기죠. 누군가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예고편인 겁니다. 세금 수입이 여러분들 줄어들게 되면 모든 썸썸이에 대한 그런 지출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도 새로운 이야기 아닌데 이게 우리한테 주는 예고편 같다는 겁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중앙정부의 이런 예산지원이 줄어드니까 모든 부분의 영향을 다 53조 원의 세수 펑크로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부세를 23조 정도 줄인 겁니다. 23조를 줄여놓으니까 여기 보니까 저소득 노인들의 500명의 식사를 제공하는 동행식당 사업이 올해 100% 비용을 부담하는 서울시는 내년부터 자치구가 40%를 부담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예산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참 개인의 어떤 삶에 있어서도 지출할 때 고정비 성격의 지출을 늘리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다달이 계속 나가는 비용을 늘리지 않는 거가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를 예산으로 보면 경직성 예산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거를 역대 정부마다 계속 표를 얻기 위해서 늘려놓았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여러분들 어떻게 653조까지 늘어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면 나중에 터집니다. 뭐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터지게 되면 국권을 여러분 상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1997년도 외환위기 때 봤지 않습니까 빚 앞에 장사가 없거든요. 그냥 빚을 빌려준 채권단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다 깎아라 줄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뭐죠 추가적인 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 정도 경험했는데 나라 전체가 이렇게 예산에 의존하는 사람 숫자를 로마 역사를 보더라도 뭐 카이사르 시즈가 여러분들 재정계획을 단행하는데 그때도 뭐죠 무료급식을 받는 사람 숫자를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습니까 왕정이나 공화정이나 똑같거든요. 어쨌든 나중에 바쁜 걸음 치지 않으려면 어려운 그런 상황 맞지 않으려면 평소에 잘 이렇게 절약하고 불효 불급한데 들어가는 그런 돈은 줄이고 대한민국 정도의 여러분 규모에서 예산이 653조 나는 감당하기 힘들 걸로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산은 일단 한 번 팽창이 되게 되면 줄이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어렵죠. 줄일 수 있을 때는 딱 한 번이 있습니다. 경제 위기나 이런 것을 맞이해 가지고 외부 압력에 의해서 지출 구조조정을 요구받을 때 강요받을 때 외에는 줄이기가 힘들거든요. 제 이야기의 요지는 나라의 성장률 자체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데 예산이 8% 9% 이렇게 증가시키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여기에다가 선거까지 무너져 버리게 되면 국민들이 통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그리고 이제 한국은 기본적으로 자립자존 셀프 헬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립자존에 대한 그런 정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강한 나라는 아니죠. 그러니까 공짜라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냥 원래 상태대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어쨌든 나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정신을 체려야 된다. 사찰 놈이 그냥 공짜로 먹는 것을 당연히 무임성차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이 한국사뿐만 sót institutions way in adelante.